최근 국지성 호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절 가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가 자주 내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제습기를 비롯한 계절 가전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전자랜드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제습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에어컨은 23%, 선풍기는 24%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비가 잦고 초여름 날씨가 크게 덥지 않아서 제습기가 주목을 받았으며 에어컨 판매는 본격적인 더위를 앞둔 6월 말부터 조금씩 늘어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